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에 맞춰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불꽃쇼가 다음 달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메인 행사인 불꽃쇼는 저녁 8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진행되며 나야가라 불꽃과 2030 엑스포 부산 대형 문자불꽃 등이 연출됩니다. 행사 당일인 6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광안대교 상층부가 전면 통제되고 오후 6시 30분부터는 하층부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